아기 미아 방지 네 지금 막 얼굴에 다 묻혀서 드러버 죽겠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와? 절대 헤어지고 안녕하세요 혹시 아기 미아 방지 그거야? 아니 얘 말고 하나 돌지나네 돼요? 돌 지났어요? 지금 그 1인이랑 됐었나? 근데 부정한 다음에 몇 분이 되긴 되는데 한 번 돌지났으면 네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사냥으로 가서 나 하셨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울이 일로와 안 된다니? 돼 왜? 일로와 된다고? 응 아니 근데 지문이 잘 나올지 모르겠대 안녕 안녕하세요 야지쇼 안녕하세요 왜? 신나 어디서 하는 건데? 네? 작성 문 시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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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름이 뭐예요? 문 시울이요 시 운 울 울리 말씀 12 1000 4 2 2 2 2 2 2 2 2 1 1 1 1 2 2 2 2 2 2 2 2 3 2 안녕 2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뿌라. 아이고 이뿌라. 아이고. 갔던 거. 조심히 조심히 닫힌다. 심히 가. 병원 가봐야 되나? 아토피처럼 좀 심해질까 봐. 병원은 가봐. 조심. 안 돼 안 돼 거긴 안 돼. 조사 받으러 갈래? 아이앨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아 씨 어? 모멘트 나왔었지 뭐? 점이나? 아 등쪽에도 몽고반점이 좀 많아요. 찾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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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뭐 어디 있다며? 오빠랑 똑같은 거. 점? 응. 뭐 보조개 막 이런 것도 보조개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응. 네. 이보자. 우리 시울이 점을 찾아라. 물은 밑에 여기 점. 아 점이요? 응. 이거 저기요. 네 시울아 가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응? 아 뭐 하나 더 하나 더. 쭉. 몇 개 나올까? 2개. 아. 오. 22개 나왔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22개. 오, 됐습니다. 아, 네. 아, 끊는 거예요? 네, 사진만 제가 놓으면 돼요. 아, 네. 아까 그 다리 한번 보여드려봤어요. 다리? 이런 것도 특, 이런 게 특징인 거죠? 점.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좀 더 큰 특징. 아, 네, 그건 네, 알겠습니다. 얼굴이 딱, 얼굴이 딱. 어머니, 다른 데 가셔서 혹시 애기 많이 파투스 즐겨서 업그레이드 하실 거면 언약 파투스에서 오늘날짜 하신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약 파투스, 오늘날짜 기울이. 날짜만, 날짜만 오늘날짜로 하신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그리고 이름하고 날짜만 사진으로만 찾을 거예요. 아, 오늘 날짜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느 지문 같은 거 가셔서 네. 지문 새로 다시 이제 슈리 컵을 키우고 왔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 슈리의 이름하고 그 기간 저희 할 때 그 날짜만 보호를 도와주시면 돼요. 아, 네네네. 고구마 마셔주시면 돼요. 따꿍! 완전 귀여워. 배꼽 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자. 가자 일로와 가자. 네, 거기도 하지 말고. 정찬호 씨 감사합니다. 옳지. 감사합니다. 계속 밀키 마셔주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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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영아 왜 울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하하 여기다 여기다 여기 한 번만 더 여기 한 번만 더 여기 한 번만 더 빨리 가 자아 얼른 재워 얼른 재워 빗죽거린다 이 지금 오늘 제 생일이예요. 브이로그 하다가 오늘은 꼭 끝내고 싶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잠깐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찍고 그냥 자러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제 영상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얼른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생들이랑 생일 축하한다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막내가 저한테 루돌프라고 이것 때문에 제가 뾰루지가 넣었는데 뜯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저는 뾰루지 나거나 하면 막 다 뜯고 싶더라고요. 남아있는 건 싫어서 제가 생일 겸 얘기로 해보고 싶어서 말을 슬쩍 해봤는데 부끄러울까 이만 먹겠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좋돼 좋돼 정신 좋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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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ون 아 으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아 어 으 으 으 으 아 으 잘 먹네 들은 거 맞지? 아우 잘 먹어 잘 먹네 어제보다 좀 꾸덕하겠지 진짜 잘 먹어 하트 조각하게 해 짭짭하고 있어? 또 멈췄지 멈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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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나와서요 통화 삽질 떼어라 저의 옷을 못하였는데 엄마야 돼. 엄마야 돼. 엄마야 돼. 만져. 만져. 왜 애들만 갖다주네. 아빠 엄마 화장하고 와나? 네. 진짜로 가는 거지 그냥... 너무 맛있어 쿨쿨쿨쿨 쿨쿨쿨 땟지다 맛있어 엄마 뭐해요? 우리 아기 배고프다가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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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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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 투미, 투미 투미, 투미 아들, 투미, 엄마 보지 말고 꼬꼬꼬꼬 꼬꼬꼬, 꼬꼬꼬 어디가세요? 공댕이 들지 말고 공댕이만 들지 말고 하울 수혜로 하울이 와봐 꼬치, 꼬치 꼬치, 꼬치 조심조심, 애기 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 운동하는 거, 운동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애기 힘들어,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 시혜로 꼬꼬꼬꼬 여보세요? 아빠 아빠 고고 아빠 언제와 시혜로 아빠 선생님 제가 벌로 눌렀잖아요 똑같이 하세요? 시혜로 엄마 하울이 안고 있어서 하울이야 하울 개타 하울 엄마 저거 봐야 계속 안녕, 디디님 안녕, 디디님 안녕, 디디님 안녕, 디디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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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 시혜로 아 그거 위에 무거워 빼버렸어 앉아 씌우라 응 멀 차가 안 나? 아 아 아들 기쁘하네 왜요? 신라 엄마 생일 생일 축하해요 아 그래요 꺼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와 아 아유 아유 불림 좋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시겠어요 고마워 하디 우리 가져가야 돼 어 그래 가라 가보라 그러니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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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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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지? 잘 먹네. 밥 빼고 고기만 먹지. 맛있어? 빨리 먹어. 밥 좀 먹어야지. 나 혼자 하지마. 엄마 밥 먹어야지. 엄마 밥만 먹었어. 고기 먹고 싶은데. 천천히 먹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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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줘. 엄마 줘. 엄마 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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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er. 비주얼. 엄마. 엄마. гоτέ deception 시우리 일로와 엄마 일로 일로와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불 끌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슬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헤아지 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